장민호. 10월 한 달 동안 3억 원의 수입을 올려 충격을 안겼다. 가수 장민호가 지난 10월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3억 원에 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활약이 다방면에서 이어지며 수입 또한 급격히 상승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의 현재 출연료와 수입 구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장민호가 어떻게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 그의 성공 배경과 현재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본다. 1. 성공으로 이끈 오랜 무명 시절과 트로트로의 전향. 장민호의 성공 이야기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는 1997년 그룹 뮤비스와 바람의 멤버로 가요계의 첫발을 내디뎠으나 그 당시에 한국 음악 시장은 아이돌 붐으로 넘쳐났다. 아이돌 그룹으로서 주목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고 장민호 역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룹 활동이 짧게 끝나고 그는 긴 무명 시절을 보내며 무대 뒤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그러나 장민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무명 가수로 지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음악을 찾아 2011년에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트로트 장르에서 서서히 대중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장민호의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성공하는 데 큰 기반이 되었고 이는 현재 그의 폭발적인 인기로 이어졌다. 2202 0년 미스터 트로트에서 꽃피운 전성기 장민호의 진정한 도약은 2020년 tv 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에서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트로트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스타들을 발굴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고 장민호는 이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의 성실한 모습과 진솔한 매력은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는 그가 단숨에 트로트 스타로 발돋움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 역시 큰 주목을 받았다.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과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그의 음악은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사랑받았고 이로 인해 장민호는 트로트 가수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3. 다방면으로 이어진 활약과 다양한 팬층의 확대 장민호의 인기는 미스터 트로트 지후 단순히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더욱 친숙한 이미지를 쌓았고 이를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더욱 확장시켰다. 특히 kbs의 예능 프로그램 편스토랑에서는 요리 실력을 선보이며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그가 가진 소탈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샀다. 이처럼 장민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는 그의 팬층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중장년층을 넘어 젊은 세대와 여성 팬들까지 확대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그의 세련된 외모와 부드러운 음색은 젊은 팬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는 가수가 되었다. 4. 수입 3억 원과 현재 행사비 3,500만 원의 비밀 장민호가 10월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3억 원에 달했다는 소식은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 수치는 그의 다양한 활동, 즉 음악, 방송, 행사 출연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준다. 특히 그의 행사비가 현재 약 3,500만 원에 이른다는 정보는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금액으로 그의 무대 퍼포먼스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장민호가 높은 행사비를 자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의 질과 대중들과의 교감이다. 그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의 공연은 노래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과 교감을 중요시하는 무대 예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점들이 그의 높은 행사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5. 음악적 성과와 다가오는 도전들 장민호는 트로트 가수로서 꾸준한 음악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에 발표한 트로트 싱글 라이프 다이어리는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가사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두 번째 미니앨범 레스 AOP1을 발표하며 다시 한 번 그의 음악적 깊이를 선보였다. 이 앨범은 그의 인생 경험과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으로 감성적인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며 다양한 음악 팬들 사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장민호는 트로트에만 머물지 않고 발라드와 팝 등 다양한 장르에도 도전하며 그의 음악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그가 가진 음악적 잠재력을 더욱 부각시키며 대중들에게 한층 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가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그의 팬들 역시 이러한 도전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다양한 음악적 시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6.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아티스트 장민호의 성공에는 그가 팬들과의 소통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가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그의 음악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진심 어린 마음은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이는 장민호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그는 인터뷰에서도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 제 꿈지라고 밝혔으며 이는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성실한 모습과 연결된다. 장민호는 무명 시절의 긴 시간을 견디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 결과 그는 현재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자신의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 앞으로의 계획과 더 큰 도전 장민호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특히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의 감정을 넘어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감성과 이야기를 담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민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을 이어가며 대중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예정이다. 그는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방송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교감하며 대중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엔터테이너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8. 결론 장민호는 오랜 무명 시절을 견디며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을 이룬 진정한 아티스트다. 그의 음악적 성과와 진정성 있는 태도는 대중들에게 라고요 대중들에게